성경 1년 1독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예화 없이도 성경이야기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11기하 1장에서 2장의 통숨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북이스라엘의 왕위는 아합에게서 아하시아에게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엘리아에게서 엘리사에게로 이어집니다. 둘째 엘리아는 아하시아의 죽음을 예언하므로 오무리 왕조의 종말을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셋째 아하시아 왕은 엘리아를 체포하기 위해 세 차례나 군대를 보냅니다. 넷째 불같은 인생을 산 엘리아는 불수레를 타고 승천합니다. 다섯째 엘리아가 전반전 선수였다면 엘리사는 후반전 선수로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11기하 1장에서 2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164일 11기하 1장 아합이 죽은 후에 모하비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할세부베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요하의 사자가 디셉사람 엘리아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할세부베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요하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아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구하기를 요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할세부베게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사람 엘리아로다 이에 오십부장과 그의 군사 오십명을 엘리아에게로 보냄해 그가 엘리아에게로 올라가 본 적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아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아가 오십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오십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오십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오십부장과 그의 군사 오십명을 엘리아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오십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오십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오십부장과 그의 군사 오십명을 보낸지라 셋째 오십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아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오십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오십부장 둘과 그의 군사 오십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아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아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로네 신 바할세부백에 물이라 하니 이스라엘의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아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왕 여우사바스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라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열한교 2장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아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아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느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아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의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느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아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있더니 엘리아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모를 침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며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찍고 엘리아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아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아의 하나님 요하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아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요하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하라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업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업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 아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업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밀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오늘 우리는 11개 하 1장에서 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 몸이 변형되어 모세와 엘리아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읽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이고 엘리아는 선지자의 대명사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엘리아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듯 엘리아는 오무리, 아합,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북이스라엘의 변할 줄 모르는 조약 속에서 새 시대를 밝히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훌륭하고 용감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아멘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